저는 평화학과 빈곤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입학은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 가끔은 너무 서글프고 힘듭니다.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생의 초년의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말에 초년에 고생하면 만년이 편하답니다. 미안이 됐는지요. 제가 좀 요즘에 그런 표현도 쓰던데 뼈를 때린다고 뼈 때리는 조언도 괜찮습니까? 본인의 세계관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퍼센테이지를 딱 매긴 게 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효라는 걸 딱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디자인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은 효인 거예요. 그래서 효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를 돕는 걸로 사실은 또 본인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내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효를 버리라는 건 아닌데요. 효를 능가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이거는 다시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효는요. 근본입니다. 이 인간 다음에 아주 근본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게 효예요. 그럼요. 그거를 버린 사람이 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효를 내가 가장 기본의 가치관의 핵으로 두고 더 큰 가치관, 더 큰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효라는 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한 열 달이라는 시간을요.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거기서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달이 차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가 다른 행성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양수 속에서 그냥 공급되는 영양분 받으면서 물론 이제 뭐 쌍둥이도 있고 삼둥이도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세계가 전부인 세상에서 살다가 시간이 돼서 어느 타이밍에 이제 나왔어요. 뱃속을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된 거죠. 그 새로운 세상에서 그 부모님이 날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견딘 겁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견딘 거예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적응 기간 동안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냥 계속 먹어. 엄마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먹어.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싸. 그거 하면서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면서. 근데 이 새로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잘해도 예쁘대. 잘한다. 잘한다. 똥만 잘 싸도 잘한다. 한 번 웃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 존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에요. 개척자죠.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다 보니까 효라는 건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 벗어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주신 분들인데 내가 이분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막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심지어는 부모님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두 분이 저렇게 싸우시나? 내가 말 잘 들으면 안 싸우실까? 막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했게요. 그러니 부모가 새로운 세상의 그 어렸을 때는 전부였죠. 그래서 효는요. 새로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도 잘하고요. 혼도 잘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세상이 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3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때는 효라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그 효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뚫고 나와 부모를 만났는데 이제 그 효를 뚫고 나와서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선택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부모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독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이라는 의미 속에는 꼭 나가서 살림을 따로 차리는 것만이 독립이 아닙니다. 그 독립이라는 의미 속에는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또 물리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난 진짜 이 효를 뚫고 나갈서 새로운 세상 제3의 세상을 만날 난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나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어쩌면 뭐 이렇게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어쩌면 걸쳐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도움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독립하고 싶다면 준비가 되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의 내 인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내가 그걸 지켜내고 이뤄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효를 뚫고 나와 제3의 세계를 만나보십시오.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까요? 감사합니다.